이것은 딸기맛 웨하스 와플 이에요 이것은 고양이 모양 마시마노 이에요 곱창은 건물을 만들어요 곱창을 넣어 줍니다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고춧가루 곱창 돈까스용 돼지고기로 돼지고기 소태를 만들거에요 돼지고기는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줘야지 구웠을 때 쪼그라들지 않아요 앞뒤쪽으로 칼집을 내줘요 돼지고기에 전분가루를 뿌려주면 시간이 지나도 촉촉해요 양파를 구워주기 양파를 옆에 부어줍니다 사양식 버섯 밑에 뺀 버섯 데미그라스 소스 물 2컵 소스를 넣고 끓여주시면 고기를 한 번 더 끓여내요 우유 조금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 소스를 넣어주세요 햄컵을 넣어주세요 접어서 넣어서 꽃을 만들어요 햄 꽃컵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야끼후예요 간을 안 한 쌀과자 맛이나요 간을 안 한 쌀과자 맛이나요 식혀줘야 되겠다 아 이거 좀 이상해졌다 주먹두팟 이거는 튜브로 나온 명란이에요 개즈리 카마보코 카마보코를 가른 거예요 음 무슨 지푸냄새가 난다 밥에 달라붙여야돼 이렇게 그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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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uis 옥수수 나머란 옥수수 곱 far 군많이 왁스페이퍼예요 홈마지 왁스페이퍼 시금치나물 그리고 카마볶고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가지고 온 귀여운 픽이에요 이거는 일회용으로 나온 찐 고구마에요 다이소에서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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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무리를 하고 바닐라 콤무 스프 맛있다 맛있지 않나? 정말 좋죠 연생 98$ 비추세는 그게 비추세? 아... 안 줘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다 면 주까? 응 맛있어 안하고 매운 면을 먹기 매운 면을 먹습니다 연어 먹기 배고파 물속에 푹 손질 안에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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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제가 직접 먹는 건가요? 사이에 영상은? 센터 먹고 신기하다 저에겐 먹을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먹으면 좋았다 먹었을 때까지 먹으면 좋았다 먹으러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떡볶이 비교해봅니다 우리 단백질을 추가로 골고루 바꿔주는 것 같다 골고루 바꿔줄까? 골고루 바꿔줄까? 골고루 바꿔줄까? 멜론 미스kee 미스 멜론 멜론 野菜 멜론 레몬 케이크 아픈데 다이어리다 큐슈 카스테라 믹스에요 참기름 반죽 김치 참기름 김 стала 오면 페이커테게 넓은 파 치즈볼 다진 소고기 다진 소금 고춧가루 고추 다진 소금 다진 고추 잘 만들어졌다 다진 치킨 치킨 김치 베지턴 수프 카레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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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덩크 해봐야지 이장 그 유명한 신 농구 좋아하세요 다 농구 좋아하세요 다 파리파리 치킨 다진 이 정도는 맛있게 다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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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운 물에 다 먹었어요 물에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물에 다 먹었고 물에 다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거의 요리한 게 너무 맛있어서 한계, 그니까 먹고 싶었어? 응 만일이 생각보다 프라이즈 맛있어 하이 응 우와 그래가 이 맛있어 가요 응 스윗콘 맛있어? 응 대박 국밥인데 신기하다 응 돈 덕기気になる 네 지금 한국어로는 중국어로는 거 같이 먹었어요 응 주말이 좋아 한국어로 한다 응 너무 높아 한국어로 한국어로ыш 이 새콤한 바람은 멘탈 거동락으로 가입지 외국에서 온다 간장 맛있다 왔다 백화점 먹고 갈래? 크네 통통하다 이거야? 어떤 버거예요? 대한민국 버거 지알로우 강아지 망치 그건 아프다 그랬어 다른 버거 적당한 버거 아프다 좋아 좋아 점점 저녁 하하하